2시 20분 새벽 2시 20분 술 한잔 땡겨서 또 야식으로다가 목살을 준비했어요 초벌이에요 초벌 이거 읽는 동안 소메그랑산 카프리 진짜 오랜만이다 아 배고파 하긴 이 시간에 눈떠있으면 배고프지 안고파? 써메 짠 아 못딱아 불 키우고 버섯은 익었으니까 버섯도 먹어야겠다 고기 아니다 파는 파는 고기를 먼저 한번 먹어야지 오늘은 제 이름이 새겨있는 잔을 준비했어요 그때 선물 받았을 때 두 개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일부러 두 개 들어왔어, 왜인 줄 알아? 볼래요? 소리 너무 좋죠? 간단한데? 다음 편에 아, 냉동실에 넣어놨었는데 이 시력 좋아 이번에 와사비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돼지도 와사비가 맛있는지 빨리 쓸 거 같아 근데 쌈장하고 고추하고 마늘하고 다 넣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서는 와사비 맛밖에 안 하나 와사비는 아닌 게 없어요 돼지랑 거 아, 오늘따라 앞니가 왜 이렇게 쪄? 좋았어 이번엔 큰 쌈을 큰 쌈 좋아하니까 아, 오늘따라 앞니가 왜 이렇게 쪄? 좋았어 자, 못 찍고 안 받을 거? 됐어, 오겨놔 깨끗아 깨끗아 자 우와 곱창집 가면 명이나물 이렇게 해서 싸먹잖아요 명이나물? 명이 장아찌? 우리 스튜디오엔 깻잎 장아찌겠다 고기 아, 네 우주 양파 우주 한잔 와 요렇게 쌈은 준비됐고요 한잔 김치 나 또 김치 먹으니까 생각났네. 아니 개막식 영상에 잡채하고 김치. 이건 왜 올리는 거야? 미쳤나 봐. 스스로가 안 창피할까? 옷 다 대고 소슬린도 그 핑계를 대고 있어. 아, 트래미. 어? 오케이. 짠! 술 한잔 따르시고. 어머, 소리 좋아. 오케이. 짠! 아! 야식은 고기지. 난 그래도 이렇게 먹어보니까 삼겹살이 좋은 것 같아. 삼겹살이 맛있지. 묵사야, 너는 너무 뻑뻑하고 두꺼워. 아, 근데. 구독하셔야죠. 왜 구독 안하고 그냥 보고만 가시나? 구독하셔야죠?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? 이 정도만 먹고 이렇게 알다달해서 기분 좋다는 게. 아니 근데 중국 때문에 기분 상했어. 아, 나. 걔네들 왜 그러는 거니? 아유, 창피해, 걔네. 아유, 요즘에 썸네일 신경도 안 쓰나 봐. 아, 하긴 썸네일 한다고 막 이렇게 각 잡고 막 이런 거 쓰지도 않았어. 오, 맛있겠다, 버섯. 역시 기름에 튀기는 게 짱이야. 아, 근데 너무 오래 튀기면 안 돼. 아, 정말 살아가 deserves. 어떤 손 어떤 손 SUNG, 오른손이 되.. 오른손, 짠! 아, 뜨거워. 김치 뜨거워 음 느끼할 때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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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.ada 이거 손잡링 중간에 너무 세게 썼어 마지막 소매 felony 쌈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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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갓 오 짠 음 삶 아 아 아 아 음 으 으 진짜 대박 아 오 많은데 우리 아 지은정 진정한 카프리의 맛을 볼 수 있겠군 어우 소리 좋아 짠 으응 으응 진짜 잘 먹네 너무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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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흑흑